음악 네 이제 추석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한국물가협회에서 전국 17개 시도 조사해 보니까 추석 차례상 비용이 예년에 비해서 9.1%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에서도 전통시장에서는 7.4% 대형마트는 8.4% 추석 차례상의 물가가 올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걱정 많이 되시겠습니다 이제 뭐 이번 주말쯤 되면 아마 장벌어들 많이 나가실 것 같은데요 추석 차례상은 어떻게 차려야 될지 뭐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배 두 개 놀고 배 하나 놀 수밖에 없고 조상들도 다 이해하실 겁니다 윤석열 얘네들 잘못 만났고 이렇구나 빨리 윤석열을 대통령 권자에서 끌어내리자 나도 하늘에서 빠바방 기운을 쏟아주겠다 하여튼 가장 문제가 이제 경제 민생인데 물가인데 이들은 전혀 국민의 생명과 생활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우리 장경태 의원이 또 한 가지를 폭로했습니다 지난 부천 8월 달이죠 부천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장례 기간이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 윤석열과 김건희가 어디 간지 아십니까 어디 갔을까요 네 골프 치러 갔습니다 제보가 들어왔다고 장경태 의원이 얘기했는데 골프 치러 국민들은 화재 때문에 목숨을 잃고 가족을 잃고 부상당하고 난리가 났는데 이 두 사람은 골프 치러 갔다고 합니다 거기에 경호초 사람들 한 사람 동행했다고 하는데 어제 장경태 의원이 당신 김영현 아니야 당신이 동행했잖아 나는 아니다 김영현 장관이 거절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골프가 치고 싶습니까 네 할 일이 그렇게 없습니까 그 대낮에 부천 화재의 국민들이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은 골프 치면서 뭔 얘기를 했을까요 아 용현아 김영현 선배 1년 선배지 추간고 쓸어버려 막 나오면 말이야 개업용 준비 다 잘 돼 있지 네 추간고 출신들로 해서 다 스탠바이 해놨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각각 김건희 아이고 그건 한쯤도 안 되는데 밀어버리면 되죠 108석 우리가 잘 유지하기만 하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뭐 영국 배우 갑자기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윤석열은 의사들을 의사들이 응급실에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는 게 돈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돈 많은 집안에서 태어났나요 아니면 가난한 집안에서 있어서 그러네요 오직 아는 것은 돈 돈으로 처바르면 다 해결될 수 있다 의사들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보다 훨씬 더 재상이 많을 텐데요 그 사람들 돈 그렇게 아쉬운 사람들 아닙니다 그런데 의사들아 돈 많이 줄 테니 돌아와라 이것이 윤석열의 비상진료체계의 핵심입니다 추석 연휴에 응급실 숫가를 올리겠다 그러면 누구 맘대로 참 막 무조건 올려 그냥 대통령이 다 올릴 수 있는 줄 아는 모양이죠 400명을 채용하겠다 갑자기 400명을 어떻게 채용해요 의사가 없잖아요 의사가 그냥 뚝딱하면 나와요 천공인이 뚝딱하면 나옵니까 무당들이 뚝딱뚝딱하면 의사들이 그냥 나와요 의사들 한 명 수련시키는데 최소 10년이 걸린다는 거 아닙니까 추석 연휴 때 한시적으로 진찰료를 3.5배 인상하겠다고 합니다 참 조재료까지 건강보험 숫가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합니다 건강보험 숫가 자기 맘대로 올릴 수 있는 모양이죠 170억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양평땅 팔아서 투입하나요 양평땅 고속도로 종점 만들 테니까 팍팍 튀었겠죠 국민 세금으로 우리 돈으로 자기는 또 돈으로 발라내면서 의사들 의사들아 돌아와라 중증 환자들이 가야 되는 권역별 응급의료센터 진찰료도 평소에 3.5배나 인상하겠다고 합니다 의사가 없어서 문제인데요 의사가 돌아오지 않고 있어서 문제인데 무작정 밀어붙여서 문제인데 문제의 핵심과 본질을 모르는 사람 차라리 공모회 하지 말고 김건희와 함께 아침부터 하루 종일 골프나 치세요 그냥 군 골프장 가왔고 포항을 가든 수원을 가든 군 골프장 많잖아요 골프나 치고 다니세요 그냥 국정에 관여하지 마시고 국정은 이제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보여주기식 땜빵식 의료수만 해야 되는 그 사람들 사고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119 구조대원들이 너무나 고생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응급실 뺑뺑이의 현장과 현실은 우리 119 구조대원들이 다 알고 있다고 합니다 언론도 통제하고 외부의 사람들과 만나지 말라 이러한 지침도 내려갔다 그러는데요 어떤 경우는 1시간 동안 이 구급차의 안에서 그 환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심폐 호흡술 응급처방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탄 환자들이 막 화를 내고 응급실을 좀 가자고 갈 수가 없잖아요 이러한 현실 거의 지옥이나 마찬가지인 곳에서 119 소방대원들이 지금 고생을 하고 있다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전언이 있었습니다 제보가 있었습니다 네 저희들이 준비한 모닝 이슈톡 보시고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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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우 가상자 가상자 잘 この fråga 급하게 이nai 아내 가상자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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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표한테도 한발 걸치기 시작했습니다 눈치가 빨라요 아주 은유적으로 컬럼을 썼는데 여러분들 생각나시면 한번 찾을 수 있으면 조설법 김대중 주필 글 한번 보십시오 이재명 대표 동의 없이는 한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다 인체 인정했네요 협치하라는 얘기인가 아니면 이재명 대표에게 조선일보가 보내는 메시지인가요 정권자국은 조설보 너무 저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예요 윤석열은 거부권 이외에는 아무런 대처수단도 없다 식물이 됐다라는 거죠 이미 식물 조선일보가 인정하는 식물 대통령이 윤석열이 됐습니다 보수 우파들도 자기네들 얘기죠 윤석열의 지지부진에 실망하고 있다 뭐 하는 게 없으니까 골프나 치러 다니고 또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네들이 그렇게 그렇게 오랫동안 끈질기게 집요하게 검찰을 동원해서 했던 이재명의 사법처리 상황은 쉽게 오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법부를 얘기했어요 사법부의 태도가 좀 달라졌다 요즘에 법원의 태도가 이 사람들은 많이 협촉하니까 알 거예요 뭐 판사들도 만나고 자기 친구들도 있을 테고 친척의 가족의 친구에 많이 있을 텐데 법원에서 판사들도 태도가 많이 달라졌다 그래서 이재명의 사법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조선일보 김대중 주필이 글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뭐 김건희에 대한 사과가 진솔한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된다고 윤석열에게 얘기했는데 이거 하겠습니까 그냥 하는 소리죠 다른 거 쓸 게 없으니까 하여튼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너무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김대중이가 보수 정권 재창출 포기할 수밖에 없다 자조 섞인 얘기죠 낙담하는 모양입니다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어제 이재명 대표가 며칠 전에 섀도우 캐비넷 대안으로서의 섀도우 캐비넷 준비를 시작하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부에서 다 아는 거죠 이 사람들은 중화일보 칼람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 중화일보의 서승옥 에디터라는 서승옥 기자가 쓴 글인데요 요즘 주변에 자기가 만날 거 아니에요 사람들 그러면 현 정권의 장점과 약점은 내가 하면 잘될 것이라는 낙관적 세계관이다 아니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폭소를 터뜨렸다고 윤석열 얘기죠 웃긴다 이거죠 자기네들이 봐도 모든 국민이 봐도 웃긴데 아무리 중화일보에서 있는 사람이라도 웃기지 않으면 웃을 것입니다 헛웃음이 나오겠죠 그런데요 조선일보 중화일보 문화일보에 계신 분들 당신노들이 당신네들이 다 벌려놓은 일들입니다 당신네들이 윤석열 뽑으라고 했고 이재명 그냥 사법처리로 옮아놓고 나라 엉망으로 만들고 국민 도탄에 빠뜨리고 그런데 이제 와서 안 될 것 같으니까 한마디씩 쓴소리라고 해요 똑같은 사람들이 말이죠 하여튼간에 제가 또 보겠습니다 이 서승옥이라는 중화일보 에디터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전쟁 6.25는 잘 기억하는 모양입니다 한국전쟁 낙동강 전선에 갇힌 상태다 답답한 모양입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더 답답한 게 이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인천 상륙작전 같은 미우수가 안 보인다 미국이 지금 대선이잖아요 트럼프가 될 확률도 상당히 있습니다 오늘 아마 카몰라 헤리스하고 트럼프하고의 TV토론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지지율 30% 회복할 가능성보다 중화일보 에디터입니다 20%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20% 무너지면 다 짐 싸야죠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하고 손잡아야죠 우리 같이 해서 윤석열 끌어뜨리고 무너뜨리고 같이 한번 해봅시다 우리 너무나 좋아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제목이 바위같은 민심 칼날 위에 보수라고 했습니다 자기네들이 칼날 위에 있다는 것은 알기는 아는 모양입니다 하여튼 뭐 문화일보 칼람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걱정이 무진장 되는 모양입니다 당신네들이 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보수가 망할 것 같으니까 이참에 진짜 조중동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곰팽이처럼 기생충처럼 악패들 역할을 했던 보수들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개가 천수나도 우리가 도와줘야 되나요 그들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망해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망하고 새롭고 진짜 건강한 합리적인 보수 세력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나 그렇게 우리가 얘기했는데 이들 때문에 이들이 막고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그 번개 만찬이에요 한동안 뺀 이날 그 누굽니까 국민의힘의 중진들이 의사들과 타협하라고 계속해서 종용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들 얘기했다라면 충호를 했다는 거죠 그러나 윤석열은 듣지 않았습니다 돈 주면 돼 국가세금 잠시 가져와서 의사들 나눠주면 돼 지금 그걸로 밀고 나가고 있죠 우리는 지금 이 기득권층의 싸움들을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힘들고 생명을 위협받는 사람들 우리 국민입니다만 이들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증언이니 증언을 하니 안 하니 이거 갖고 서로 싸우면서 한치의 양보도 안 하면서 국민 생명은 아랑곳하지 않고 의료개혁은 말뿐이고 이러면서 이들이 싸우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 윤석열의 똥고집이 똥고집을 의사들이 못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고집이 엄청나다는 것을 이제 이 기득권층들에서 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신들도 살아야겠죠 그리고 87년 6월 항쟁이라든가 2016년 17년 촛불항쟁을 이 사람들은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9월 달부터 이제 기층민중들이 중심이 되는 특히 일하는 사람 그리고 농민들 농민들도 지금 그 축복수매가가 안 맞아왔고 밭을 논을 갈아엎고 있다 하지 않습니까 전국의 농민들이 눈을 갈아버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올라올 것입니다 그걸 다 알고 있겠죠 언론에서 잘 보도도 안 되고 있는데 의료 대란으로 윤석열은 망한다 천공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민심입니다 하늘의 소리입니다 이번 추석 때 주상들에게 우리 잘 마음으로 얘기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주상들 우리를 구워 살피옵소서 이 혼탁하고 국민의함을 파괴하는 이러한 현실 대한민국에 없었던 현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추석 연휴 때 우리 얘기하고 혹시나 잘못된 정보를 갖고 계신 어르신이라든가 친지라든가 젊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버럭 화내지 마시고 버럭버럭 화내지 마시고 누구처럼 말이죠 잘 설명해 주시고 구체적인 지표를 갖고서 얘기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동운도 이제는 대안으로서의 위상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문화일보 칼럼에 나온 부분을 제가 좀 뽑아봤는데요 10개월 사이에 한동훈이가 지지율이 10%나 빠졌다 조중동이 내세웠던 대안 윤석열은 안 되니까 한동훈으로 어떻게 좀 해보자 했던 제2의 노태우를 돌였던 한동훈 제 가슴이죠 개털이 돼 있습니다 한국 갤럽에서 매달 한 번씩 장례 지도자 지지율을 조사하는데 3월 첫째 주 때 한동훈이가 24%를 기록했었는데 9월 첫째 주 때 14% 며칠 전입니다 14%로 급락했습니다 무려 10%나 빠졌습니다 한동훈이 올릴 수 있을까요 한동훈이 올리려면 간단합니다 윤석열한테 덤벼야죠 덤벼야 되는데 덤빌 수 있을까요 국민의 이름으로 덤벼야 되는데 이 사람은 국민의 이름이라는 것을 말로만 얘기하는 사람이죠 오직 자기 이해관계 사적 이해관계 특권층의 이해관계만 대변하는 집단의 대표 아닙니까 용기라는 것은 자기 개인적 이해관계에 입각했을 때 용기는 절대로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게 캥기거든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위한 타자들을 위한 대중들을 위한 국민을 위한 마음을 굳게 먹게 되면 용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애국선열들 독립운동 했다가 희생당한 분들 일본과 싸웠던 이분들 다 자기 개인의 위기를 위해서 싸운 게 아니잖아요 조국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내 형제를 위해서 내 아내와 자식들을 위해서 싸울 때 바로 그 용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용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한동훈은 TK, PK, 중도층, 서울, 인천 다 하락했고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59%에서 41%로 하락했다고 합니다 한국갤럽조사에서 나온 것입니다 반면에 이재명을 봅시다 요즘에 이재명 대표를 보면 상당히 보폭이 넓어졌다고 여러분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 SK 최태훈 회장과 만났습니다 SK 최태훈 회장은요 윤석열의 재벌의 오가나에서 하는 최측근입니다 명분은 최태훈이가 얘기했어요 국회 찾아가서 한동훈도 만나고 조국도 만났고 이재명도 만났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과연 전에 이재명 대표를 만날 꿈이라도 꿨겠습니까 세상이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SK 최태훈 이재명의 죄송합니다 윤석열의 아주 최측근 역할을 하고 있고 혜택을 보고 있는 최태훈 최태훈이 이재명 대표를 만났다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최태훈을 만났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최태훈이 이재명을 만났다는 얘기 굉장히 중요한 저는 변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2일 내일이죠 김종인이가 또 이재명 대표 만납니다 비공개 만찬을 한다고 합니다 김종인도 이제는 윤석열을 버리고 이재명 대표와 힘을 합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도 보수층들을 상당히 나름대로의 기반을 갖고 있는 김종인이죠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까요 아까 한동훈 얘기했습니다마는 장래의 정치 지도자로서는 이재명 대표가 9월 3일 날 조사한 갤럽 조사에서는 26% 4%나 증가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한동훈은 14% 조국은 5% 조국 대표도 안타깝겠어요 계속해서 지지율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조국 대표 좀 내용과 컨텐츠 철학을 함께 좀 갖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이준석은 3% 김문수 오세훈 2% 그리고 요즘에 25만원 지원금 안 된다고 이상한 목소리만 높고 있는 김동현은 몇 퍼센트 아십니까 1%입니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의의 경쟁을 해야지 남을 헐뜯고 비난하는 정치 지도자들은 국민들이 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 김동현 지사에게 이 갤럽의 조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70대 이상에서도 8% 상승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한동훈은 60대에서 6% 70대에서 15% 하락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75대씩 지나친 Duchess대 청소년 Clement 19 영원한 선생님 이 тебе